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손가인이요랑 네 한 해 중 가장 풍요로운 추석이 왔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고 맛있는 음식 많이 많이 드시고 행복한 명절 다 같이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가인이도 여러분들이 추석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휴 기간을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안전하게 추석 연휴 보내시고요 저 가인이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가인이였어라 감사합니다